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어제 하루 시장이 반짝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상승분을 다 내주면서 주가는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최근 장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장은 단순한 하락 리스크 즉 비체계적 위험에 의한 시장 하락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에 의한 하락이다 그래서 이 흐름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때의 투자 전략은 고수로의 전략 즉 파는 걸 잘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관들이 막 물려있단 말이에요 물려있는 가운데에서 중간중간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냥 안 뺍니다 한 번씩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그럽니다 빠질 때도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그렇지만 하락할 때도 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이 그냥 빠질 때도 이렇게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상승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승할 때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는 자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할 때 이 조그만 반등을 줄 때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잘 파는 거 그게 고수란 말이에요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빠져나오고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기조적인 약세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몸을 사리는 게 맞다 근데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고수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뭐 하수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련을 가지고서 에이 기다려보지 그런데 기다리는 상승 추세는 안 오고 계속 시장 주변에서는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계좌는 쪼그라들고 이런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요컨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제 증권 방송들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저도 이제 모니터를 하다 보면 보수적인 이야기들 내지는 조금 조심해라 막 겁을 주는 이야기들이 사실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뭐 한 달 전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 추천주는 현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현금을 추천하는 전략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요컨대 여러분께서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제가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무서워해요 불확실성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인다거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어떤 금리 상승 기조로 접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추세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추세적인 위험이 형성되어 있는 이 시장 흐름에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 현금 자산 즉 안전 자산을 가지고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의 흐름을 지켜보는 거 이게 투자죠 꼭 주식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거 그게 투자가 아니라 최근 같은 장세의 흐름에서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을 잘 지키고 있으면 내 현금 가치는 똑같은데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현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것도 하나의 투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현금이 조금만 있으면 그러면 기술적 반등을 겨냥한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간다 반도체가 간다 어떤 테마 섹터가 간다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시장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켰던 분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속전 없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실전 투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 지켰던 자산도 한순간에 털어먹는 게 최근 장세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세의 흐름을 오늘 빠졌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하수의 전략 즉 사는 전략은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철저하게 고수의 전략 잘 팔고 나오고 지금이라도 그리고 중수의 전략 관망하는 전략 내 현금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투자 전략이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시장의 흐름의 팩트가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왜 어제 들었다 오늘 왔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FOMC 회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은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략적인 근거로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다는 근거로는 우리가 그냥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그 부분보다 더 현실적인 팩트를 가지고서 시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제 들었다가 오늘 빠졌는지 그리고 최근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심플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마디 말입니다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장의 마디는 이전의 마디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이전에 진행됐던 시장의 흐름에서는 말입니다 이 국면에서 시장이 한번 트렌드가 깨졌죠 이 국면에서 나왔던 트렌드의 이탈은 뭐였습니까 가장 하락을 유도했던 포인트는 테이퍼링을 중심으로 하는 금리 인상 그 기조 그게 첫 번째 마디 속에서의 하락의 트렌드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하락 트렌드의 포인트는 뭐냐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게 주가 하락의 배경이었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은 뭐예요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인데 그 체계적 위험이 더블 리스크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 기조로 가고 그리고 성장이 둔화되고 그게 이른바 스태그 플레이션 아닙니까 그 흐름이 해소되고 있느냐 아직 해소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딜레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미국도요 어떤 대책을 내놓기가 지금 애매모하단 말이에요 어저께 사실은 유가가 급락을 보였다고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나스닥이 올라갔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약간 루즈하게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과 인상의 폭이 적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게 되게 넌센스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하락의 트렌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한창 올라가 있는데 경기가 침체북면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용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소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투자심리는 악화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시장을 누리고 있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리스크 즉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껴왔던 단기 악재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그냥 일시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기조적인 하락세가 진행 중에 있다는 관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사서 사는 게 아니라 파는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파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마음이 놓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올라갔을 때 안 팔고 기다리셨던 분들의 경우는 내 계좌 수익률이 더 하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이 경기 심층의 국면에 기반한 체계적 리스크가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완연히 졸아서거나 이 흐름이 전환되거나 주가의 어떤 흐름이 철저하게 빠질 때까지는 그 시그널을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험 관리에 철저히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 흐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 주변에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은 너무 조용해요 뭐가 조용하냐면 언론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지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허니문 기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사실은 이전 같았으면 말입니다 신문지상에서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는 없어요 우리끼리만 우리 개인 투자 같은 주식하시는 분들만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매수의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내 계좌는 하염없이 빠지고 있고 거기에 뭐냐면 지금 구간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해 여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말입니다 7, 8월 달 여름 성수기 때는 말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쳐지면서 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어저께 지수가 올라간 것 저는 이제 그래요 어저께 지수 거래량을 확 죽이면서 지수가 올라갔다 무조건 어저께는 때리는 자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래가 없는 가운데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절대 거래량이 감소대를 보이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말이에요 어제 거래량이 3억 2천만 주예요 최근 5월 달에 말입니다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5월 달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때가 17억 주였어요 17억 주가 하루 일별 거래량이었는데 어저께 3억 주였어요 거래량이 느끼시는 바가 있죠 지금 시장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매물 공백이 아니라 시장이 매수의 의지와 매수의 여력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적 요인에 기반해서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팔짱기와자에 있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지금은 아직까지 가격의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더 남아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절대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김없이 초기적 선물 거래에 의한 시장 빅락이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이른바 웩더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웩더독 웩더독이 뭐예요 다들 투자하신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단 말이에요 왜? 절대 거래량이 3억 주 정도 되고 5억 주 미만으로 들어오면 선물 가지고서 말입니다 현물을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즉 선물을 미리 매수 포지션 취해놓고 조금 매수 포지션 취해놓고 그다음에 현물에서 프로그램 바스켓을 통해서 비차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만 사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절대적인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는 금방 올라가요 어제처럼 통빈 강정이죠 속빈 강정처럼 거래는 안 돼 있는데 지수만 올라갔죠 왜? 어제 보시면 삼성전기라든지 SDI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놨던 부분들이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땠습니까 오늘 다 엎어버렸죠 단기적인 투기적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어디서 하느냐 금융투자 증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여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어제 오늘의 흐름이 왜 올라가고 왜 빠졌느냐 얘는 장난친 거예요 쉽게 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별로 안 해주던데 보시면 매매 동향이거든요 이거 좀 크게 잡아줘 보시면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그제 3,100억 어제 2,500억 오늘 6,200억 떼어버렸죠 그렇죠 보시면은 금융투자 증권사 쪽에서 어제 그제 한 3일간에 걸쳐서 현물 쪽에서 순매수를 보였어요 이게 그냥 현물 쪽에서 순매수를 보인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 털어버렸죠 애들이 장난친 거예요 이게 장난치는 것이 절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것도 모르고 미국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유럽 시장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춤을 춰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사실 뭐 욕을 할 수는 없어요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객관적으로 항상 이렇게 절대 거래량이 감소 공면을 보일 때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현물 시장의 등락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흐름이었다는 거죠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제 보세요 어제 보시면 프로그램이 한 1190억 정도가 순매수가 살짝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뭐예요? 다시 또 털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가뜩이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불안한 장소에서 선물의 특유적인 어떤 외뚜옥 상황이 연출되어 버리니까 지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흐름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시장이 흐르면 어떻게 변화됐느냐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수급의 동향을 봐야 된다 수급의 동향이라는 것이 한 번 1차 악성매물의 소화 과정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즉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제가 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신용장구 털리는 과정인데 신용이 한 번 8,400억이 하러 털렸죠 그렇죠? 이때 1차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때 이제 한 번 바닥을 찍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신용이 한 3일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신용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보시면은 말입니다 지수가 한 번 살짝 이렇게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때 살짝 들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가 뭐였냐면 신용이 그때 8,400억 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살짝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수급의 변화지 제가 1차 악성 매도 소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는 결과에서는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또 버티고 있던 신용장구가 또 털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쉽사리 저점을 예측하고 저점을 생각하는 뺏기게 들어갈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물려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흐름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타났던 시장의 흐름입니다 결국 뭡니까? 신용 클라이막스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 살짝 들어주고 다시 밀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담보비율 한 14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계좌들 다시 또 오늘 밀어버리고 그러면은 담보비율이 또다시 부족 계좌로 나타나면서 반대매매 대상 계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종목의 흐름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설프게 어떤 테마주 무슨 2차 전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에 절대 기울이지 마세요 지금은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주도 시대가 지금은 시장에서는 없어요 다들 팔기에 급급하지 버텨주는 종목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시그널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장 강했던 업종이 뭐였냐면 조선업종하고 에너지 관련 업종이었잖아요 다 무너져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살아남는 종목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버텼던 애들이 최근에 밀리니까 더 무섭게 빠져버리죠 이건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은 악순환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매수고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잠깐 수익이 났는데 안 팔잖아요 손실폭이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최근 장세의 흐름이 여기서 뭘 사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대충 사지 많이 빠졌으니까 사서 6개월 있지 1년 있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6개월 있지 1년 있지 하기 전에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서 하면 지켜보지가 더 낫다라는 거죠 왜? 현금의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기 때문에 주식을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잘 지키고 계시면요 그래서 투자 전략은 심플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맨날 저 양반 나와서 현금 현금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귀에 쓴 소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그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가 될 겁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안 되고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하락은 이게 보통 하락이 아니라 제가 체계적 위험이라는 얘기를 잘 안 썼어요 그동안에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기적인 악재 요인들이 나왔을 때는 저는 쫄지 마라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고 사라라는 말씀을 드렸지 반둥주면 팔아라 팔아라라는 소리를 제가 잘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은 체계적 위험에 의한 하락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언론에서 조용히 하고 있고 대책이라는 것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신정부의 어떤 경제 패러다임의 어젠다는 아무것도 없고 이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한다? 저는 되게 위험 천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포인트는 지켜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산다도 있는데 지금은 지켜야 산다 그러니까 지켜야 산다라는 얘기가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으면 3,300에서 지금 2,200, 2,300까지 왔으면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설프게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위기를 잘 이겨내야 돼요 잘 이기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는 소리가 이 위기 국면에서 주식을 사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 국면에서는요 그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몸을 좀 움츠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지키는 게 먼저란 말이죠 그런데 위기 뒤에 분명히 기회가 올 텐데 그 위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온몸으로 다 맞아버리면 최근에 반대별에 나가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그 기회를 잡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위기 국면에서는 먼저의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은 지켜야 산답니다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금 자산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 철저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수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적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현금의 잔고를 갖고 있는 기간이 많을수록 따요 그게요 사실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빠졌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이 열 종목이 되고 그러시는 분들의 경우는 반등 줄 거다 반등 줄 때 조금 아깝겠지만 손절 쳐라 쳐서 현금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놔라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추세 분명히 말입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줍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요 휴먼 인디케이트의 시그널은 뭐냐면 막 죽겠다라는 소리가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과거 우리가 IMF 때도 그랬었고 리먼 사태 때도 그랬었고 지금은 사실 그거에 버금간 시장 흐름이 사실 연출되고 있는 것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추세 전환과 그다음에 저점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주식 투자 잠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현금을 아끼는 전략 현금을 중요하게 생기는 전략이 나중에 보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식들이 말입니다 처참하게 빠져있을 때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돈은 까지고 주식도 같이 까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관점이 여전히 유해하다 그리고 지금은요 중요한 것은 장세를 전환시킬 만한 트리거가 없어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장세 전환의 트리거는 뭔지 아십니까? 가격입니다 근데 가격이 저는 아직도 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언제든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각각의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나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전환됐다 경기가 회복 신호를 보였다 그 전에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철저하게 빠지고 그냥 막 처절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바닥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그널 장세 전환의 트리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 고수의 전략 내지는 중수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고 그리고 지금은 지켜야지 결국은 산다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금을 좀 가지고서 시장을 관망하는 관점 그게 가장 핵심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팩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름 덥습니다 이럴 때 더운데 괜히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지금은 쉰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